사람들이 좀 의심을 하고 무시를 했죠 사실 뭐 제가 옛날에 조금 아이돌이기도 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은 다 새로운 걸 약간 이해를 못하면 두려워하고 약간 그냥 안정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되게 약간 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뭐였는지 그걸 되게 중요시 해가지고 이게 내 마음속에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고집을 무리해서 꼭 해요 잘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만 봤으면 해요 사실 이런 뭐 돈이나 이런 유명세나 이런 건 진짜로 그냥 좀 최대한 계속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세히 긁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은데 너무 잘 안 되나? 여러분이 gourmet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희생한 게 되는 게